이곳은 자네 것이라는 걸 적에게 보여줘 이곳은 클레임에서 commencer 적들이 B 거점을 차지했다 적들이 어드벤티지를 얻었어 B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 차례대로 손에 넣는군 적들도 조정하라 적들도 조정하라 적들도 조정하라 적들이 더 조정하라 적들도 조정하라 B 거점을 점령했군 파워 플레이 대하 4승 적들도 조정하라 다 지켜보라고 등장 히힛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이 거점을 설명해보니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파워플레이그. 에아 샀으니 잘 지켜보라고. 일석 2조! 에이커쯤을 빼앗겼다. 자, 가. 에이커쯤은 이렇게 스토리로 봤어요. 에이? 에이커쯤을 전면해서 파워플레이, 제대로 밀어붙여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5분 남았어. 시작이 좋아. 밀어붙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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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불쌍 이종! 굉장하군. 점령에 대해 레드 잭스에게 강의를 해도 되겠어.